네, 이 시간 먼저 제1감리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권영주 목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가우신 거 맞으시죠? 네, 반가웠습니다. 많이 반갑습니다. 아, 왜 딴 데 오시면서? 자, 우리 오늘 기억하기로는 슬기로운 나눔생활? 네네. 네, 이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건 코로나라는 저희 한국교회에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큰 어려움의 시간이었잖아요. 그리고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변화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그러한 어려움과 변화 중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 저는 이 다음 세대의 공동체들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많은 다음 세대를 함께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이야기하면서 듣는 이야기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유가 너무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공동체들이 너무 많이 무너졌다. 아. 그리고 체질도 많이 바뀌었어요. 체질? 네. 뭐냐면 신앙의 체질이 예전에는 그래도 모든 예배들이고 일단은 주의를 지키고 이런 것이 먼저 일단은 신앙의 가장 우선이 되어졌었는데 이제는 주의를 빠지는 게 별로 그렇게 청년들에게 그런 고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교회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각자의 삶과 상황들이 그것들을 더 먼저 우선순위로 세워지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제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니죠? 혹시 그러시다면 오늘 회개하시고요. 아, 네. 농담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많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청년들 중에서 주의날 빠지는 것, 특히 리더들이 주의날 빠지는 것 상상할 수 없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요즘은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서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그것을 당연하게 저한테 와서 이야기해요. 예전에는 주의날 빠진다는 것은 정말 얘기도 못했고 한다면 어디에 가서 어느 교회에서 제가 어떻게 예배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친구들이 요새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런 일 때문에 제가 기회 못 올 것 같아요. 예배는 그러면 그냥 온라인으로 드릴게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청년부 젊은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실시간을 송출하지 않아요. 그거 송출하고 나니까 코로나 때부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 부분들이 청년들의 신앙에 이게 좀 남아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예배가 드려지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그냥 만족하고 그것에 안심하고 마음껏 그렇게 자신들의 삶 속에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 원조제일교회 청년부도 많이 위축됐고 모든 프로그램들을 할 수 없었어요. 예배도 함께 모일 수 없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들도 진행할 수 없었어요. 저희 청년부에 몇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그래도 다른 청년부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가장 에너지를 많이 쏟고 또 에너지를 쏟은 만큼 그곳에서 에너지를 많이 공급받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수련회거든요. 그래서 수련회를 통해서 결국은 다시 채워가고 새롭게 함께 하나 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과정이 되어졌었는데 코로나 때 저희가 수련회를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수련을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리더들과 우리가 수련회를 할 수 없는데 모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 맨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저도 그 당시는 제가 청년부 수련회 강사로도 몇 번 나가고 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 청년부에서 수련회 강사로 저를 초빙을 해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당연히 가서 그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당시 코로나 때는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게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함께 만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수련회를 모일 수가 없는데 같이 우리가 수련회를 할 수 없는데 뭔가 의미 있는 이거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좀 생각해보자라고 고민하기 시작했고 회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중에 저희가 그러면 뭔가 의미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데 저희가 한번 주변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데가 있을까.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청년부가 뭔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앞에 위축되고 있는 이 시기 앞에 그냥 이렇게 위축되고만 있지 말고 뭔가 우리가 누구에게 좀 손을 뻘쳐보자. 손을 좀 내밀어보자. 그리고 그들에게 뭔가 좀 주님의 사랑을 좀 전해보자라는 좋은 취지로 이제 고민하다가 이 슬기로운 나눔생활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뭔가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면 이제 바자회를 저희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자회는 뭐 다른 데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한 번도 저희 청년부 자체에서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바자회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다가 바자회 하면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 갖고 오잖아요. 맞아요. 꼭 뭔가 집에 있는 거 잡다 한 거 버리기는 애매하고 가지고 있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다 가지고 나오는 그런 게 바자회로 저는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하고 처음에 시작한 건 우리가 바자회로 가지 말고 조금은 의미 있는 소품을 나누는 시간을 갖자고 처음에 이야기가 됐었어요. 이 시작은. 그래서 각자 뭔가 스토리가 있는 소품들 내가 가지고 있는 애장품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거기에다가 그 스토리를 적고 그래서 스토리 마켓. 처음에 저희가 시작했던 건 스토리 마켓이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소중한 이 스토리 있는 이 물건을 사가세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가치 있는 물건들을 좀 갖고 와보자. 그래서 모아보자 라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취지는 좋았는데 그렇게 스토리 있는 물건들을 갖고 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포함하고 포함하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스토리를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막 스토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아버지께서 올렸을 적에 거짓으로 만든 건 아닌데 거짓으로 만든 건 아닌데 뭔가 짜내는 거예요. 짜내는 거. 워낙 며칠 내가 워낙 갑자기 문득 이것이 사고 싶었는데 그래서 문득 사봤는데 뭐 예를 들면 그리고 몇 년 동안 내가 이것을 정말 애지중지 정말 농에다 넣어놓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스토리가 뭔가 공감하시는 스토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스토리를 막 짜내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우리가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토리 있는 물건도 가지고 오되 가지고 오되 그냥 막 버리는 물건 아니고 안 쓰는 물건 아니고 좀 좋은 물건들도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셀별로 하나의 이런 프리마켓처럼 부스를 밖에 이제 안에서 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 실내에서는 같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교회 주차장에서 교회 주차장에서 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작되어졌던 이 슬기로운 나눔 생활이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생각했던 것에서 조금씩 더 업그레이드가 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좋은 곳에 한번 쓰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회의하다가 그럼 특별한 대상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 아. 그렇죠? 네. 이거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막연한 목적보다는 어떤 한 대상을 우리가 선정하고 그 대상의 이야기와 그 대상의 스토리를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그 대상 우리가 돕는 거로 가자.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컨택을 했던 게 이제 굿네이버스였어요. 그래서 굿네이버스에다가 저희가 이런 이런 취지로 좀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좋은 스토리가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정말 필요한 손길이 있는 곳이라면 저희가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추천을 받았더니 저희가 이제 지금 3년째인데 첫 번째 받았던 사례가 다문화 가정의 아이였어요. 다문화 가정의 아이인데 그 아이가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는 몸이 많이 불편해서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가 이제 계속 이것저것 일들을 하시는데 불규칙한 수입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형제들은 3명이나 있었고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안 되고 또 그 아이가 정말 가지고 싶어하는 그 아이가 뭘 좋아하냐면 종이접기랑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근데 그 종이접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이런 색종 이런 게 갖고 싶다라는 그런 스토리들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희가 스토리화 해가지고 저희 청년들과 먼저 함께 예배 시간에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한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보자 이렇게 다시 준비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목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분명한 방향성이 있으니까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프로그램이지만 여기서부터 뭔가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코로나 겪으면서 모든 청년들이 좀 많이 나태해졌고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하자고 그러면 목생 코로나예요.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뭐 좀 하자고 그러면 목생 안 돼요 요즘. 뭐 교회에서 모이면 안 된다니까요.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스토리가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 아이에 대해서 우리 같은 마음과 같은 시선을 갖게 되니까 갖게 되니까 애들이 청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그러네요. 뭔가 같이 행동하기 시작하고요. 또 뭔가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마켓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 좀 더 추가해서 어차피 수련의 예산이 저희가 책정돼 있었잖아요. 뭐 많지는 않지만 그 수련의 예산을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좀 더 보태보자. 그래서 셀별로 N분의 1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N분의 1로 그 수련의 예산을 나눠주고 너네들이 마음껏 여기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더 추가해도 좋은데 너네들이 뭔가 마켓을 한번 만들어봐라 했어요. 그랬더니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스가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스토리가 있는 물건을 갖고 오고 또 본인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 가치 있는 것들의 물건을 갖고 오는 마켓도 있지만 셀별로 한 부스 한 부스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셀원들끼리 셀원들끼리 거의 셀 모임도 제대로 안 했고 다 온라인으로만 하고 있다가 이제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뭔가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뭘 할까 우리는 그럼 어떤 부스를 만들까 이렇게 하기 시작해요. 학교 축제 같은 뭔지 아시죠? 학교 축제처럼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어떤 부스는 재밌는 부스가 그때 제일 첫 해 때 뭐가 있었냐면 되게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 뽑기 부스가 있었어요. 뽑기? 몰빵해주는 거예요. 몰빵. 그래가지고 뭔가 뽑기를 만들어가지고 뜯는 뽑기 뭔지 아시죠? 있잖아요. 네네네네. 종이 이렇게 뜯는 뽑기. 꽝꽝꽝꽝꽝. 그걸 어떻게 또 다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선물 주고 하는 그런 것들. 또 하나는 이 막내 셀이었는데 거기는 집에서 컴퓨터를 가져오더라고요. 모니터랑.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컴퓨터 무슨 오락 게임 있잖아요. 기록을 세우는 그런 게임을 거기서 그 티켓으로 몇 번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그 우승 가는 사람에게 또 선물 주는 이런 부스들을 되게 다양하게 막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그것을 하나의 티켓을 만들어가지고 티켓을 이제 저희들이 구입하게 하고 그 티켓으로 이제 그 부스들을 이용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다양한 뭐 어떤 데는 또 무슨 먹거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또 어떤 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게임들을 할 수 있는 부스가 만들어지고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해서 첫 회 때 기대하지 않았는데 기대하지 않았는데 수익금이 상당히 많이 모여졌어요. 저희가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모여졌어요. 그래서 그때 수익금이 200만 원이 모여졌어요. 그런데 저희가 뭐 청년부가 이렇게 그런 거 해서 그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200만 원이 모여져서 제가 그 액수를 그 굿네이버스 담당자분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그런데 담당자분도 처음에 기대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 코로나였고 많은 기관들이나 뭐 회사들도 이 후원하는 손길들이 많이 끊어졌대요. 그런 상황에서 뭐 저희가 청년부가 그 사연 하나 주세요 해서 이제 시작을 했을 때 뭐 기껏 해야 했는데 200만 원이라는 돈이 모여졌다고 하니까 되게 반가워하시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같이 전달식을 하겠다고 했더니 또 직접 관계자분들이 오시고 또 막 팜플렛도 만들어 오시고 그러니까 저희 청년들이 뭔가 신났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더 중요했던 부분들은 그것을 전달해서 그 전달되어진 액수가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아이에게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에 대한 스토리까지 저희들에게 나중에 다 보내줬어요. 와 그게 정말 남다른데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 일 이후로 원래 저희가 수련회 대신 한번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청년들이 일 벌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워낙 일 벌리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러고 저거 프로그램 하는 거 좋아해서 제가 뭐 해볼래 하려고 하면 벌써 청년들이 약간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그냥 일회성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청년들이 저희 리더들이 목사님 이거는 내년에도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수련회가 진행이 되어지잖아요. 수련회 예산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교회에다가 수련회에 각 부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신청을 또 해봤어요. 했더니 또 감사하게 그 정도 예산을 확보해 주셨어요.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훨씬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좀 나타나는 일들은 청년들이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이 꽤 있었거든요. 거의 요새는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이 꽤 많은데 조금씩 조금씩 그 예산으로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되게 한정적인데 거기에 개인적인 그 황금 후원 그렇죠. 후원들이 원드가 원드레이징이 되기 시작하고 조금씩 조금씩 풍성해져요. 부스들이 저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두 번째 우리 슬기로운 나눔 생활을 진행하면서 시작할 때는 이 두 번째 할 때는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 결과가 없으면 어떡하나. 근데 이제 두 번째도 저희가 동일한 방식으로 굿네이버스를 통해서 사연을 하나 받았는데 두 번째 아이는 그 가정폭력 안에 방치되어져 있고 학대받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그 아이를 또 소개받고 이 아이에게 먹을 것과 그 다음에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그 당시 그때 겨울에 입을 수 있는 파카 그 아이가 갖고 싶은 게 뭐냐 파카였어요. 따뜻한 파카 예쁜 파카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 아이에게 또 이런 스토리를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했거든요. 두 번째가 진행이 되어질 때는 첫 번째보다는 훨씬 더 활성화가 됐어요. 일단 한 번 처음에는 멋모르고 했다가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어떤 건지 알잖아요.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렇죠. 그런 걸 같이 아닌가요. 거기에 한 가지 더 이제는 경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쟁 설마 이것도 부스별로 그거 하셨어요? 부스별로 제가 뭘 한 건 아니라 우리가 더 더 잘 준비하자.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저희가 하면서 어떤 것을 했냐면 이 셀끼리 합세를 시켰어요. 두 셀끼리 두 셀끼리 합세를 하면서 YB와 OB가 같이 한 셀을 엮어줬어요. 아 네네네. 한 부스를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이 셀과 셀끼리의 이 교류가 별로 없어요. 특히 이제 OB들과 Y들 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저희 청년부 안에도 조금씩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같은 목적을 가지고 YB 그 다음에 OB 셀들이 오비 셀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같이 하다 보니까 또 결과도 또 결과도 더 좋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그때 200만 원이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랬거든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가 시작할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작년보다 작아지면 액수가 적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걱정하면서 걱정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끝났는데 수익금을 다 걷어봤더니 모아봤더니 더 많아진 거예요. 25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굿네이버스에 전화를 해서 담당자에게 이번에도 잘 끝났다 그런데 그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올해는 수익금이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올해는 약간 뜸을 들이면서 좀 더 많아졌어 그랬더니 거기서 뚝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250만 원이 된 거죠. 그래서 그래서 또 전달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뭔가 우리가 좀 주변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곳에 좋은 일들을 해보자로 시작을 했던 것이 그것은 당연한 거고 그것이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활성화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리프레시가 되더라고요. 청년들이 그중에 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그 친구가 임원을 하고 있었는데 임원을 하는데 그 친구가 임원을 처음 시작할 때였어요. 매일같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회의를 하고 막 이러니까 이 친구에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다 온라인으로 계속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슬기로운 나눔 생활 때 그러니까 한 분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 고민이 있대요. 왜 그러니까 좀 힘들다는 거예요.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요. 그리고 이것을 사역을 해보지 않았던 헌신해보지 않았던 친구이기 때문에 이걸 왜 이렇게까지 에너지를 들여야 되고 왜 내 시간을 여기에 이렇게 쏟아야 되지 이게 갑자기 현타가 오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생각이 되면 진짜 힘들어져요. 마음이. 그래서 밤에 왜냐하면 다 퇴근하고 또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면 9시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1시까지 회의하고 이러니까 이 친구는 다음날 아침 일찍도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현타도 온다. 옥사님 저 임원 못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도 하고 되게 많이 우울했어요. 그래도 잘 버텨보자 버텨보자 하면서 갔는데 그 슬기로운 나눔 생활이 딱 시작되었을 때 그 친구가 무엇을 맡고 있었냐면 그 티켓을 나눠주는 부스의 회계니까 아무래도 그 티켓을 이렇게 판매하는 그 부스에 그 친구가 딱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프로그램이 딱 시작되면서 청년들이 예배 끝나고 다 내려와서 티켓을 사가고 끊어가는 표정을 보는데 이 친구가 이 코로나 전까지 코로나 때 많이 이렇게 다운되어져 있던 청년들만 보다가 막 청년들의 눈빛이 막 밝아지고 막 막 분주하게 막 움직이고 막 밝은 막 얼굴들을 보니까 아 같이 또 그걸 봤죠. 이 친구가 이거구나 라고 생각이 되더래요. 아 이게 의미 없는 게 아니구나. 내가 시간을 이렇게 드린 것 내가 헌신한 게 의미 없는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준비되어진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잘 결과가 나타나는 거 보면서 이 친구가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그 친구가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에 지금은 리더 중에서도 제일 열심히 하는 리더가 됐고 그리고 정말 그 친구가 정말 막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저는 심지어 좀 걱정이 될 정도로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늘 본인이 좀 번아웃 될 것 같고 힘들 때는 그때 그 상황을 자기는 떠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이 왜 의미 있는 일이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게 왜 가치 있는 일인지를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뭔가를 수련을 준비하든 아니면 어떤 교회 안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헌신할 때 아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나의 헌신이 정말 우리 공동체의 많은 청년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구나라는 게 이제 이 친구에게 분명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모든 프로그램에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준비하고 지금도 저에게 되게 큰 힘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이야기도 너무 궁금한데 한 주 기다렸다가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 제일감리교회 권용주 목사님이었습니다.